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2019년 6월 22일 스타트업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도망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깜짝이야 잠시만요 계십니까? 계세요? 잠시 깜짝이야.. 잠시만.. 계십니까? 뭐가 좀 바뀐 것 같은데.. 뭐가 좀 바뀐 것 같아.. 어디있어요? 혹시 뒤에 있습니까? 말을 하세요 나오세요 뭐야? 뭡니까? 어디있어? 어디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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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사진.. 뭐야? 뭐야? 뭐야?! 분명히 이 사진은 아니었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? 저 사진! 저 사진! 사진 하고.. TV는 뭐야 지금? 사진 본 사람..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에 너무 채팅창을 못 보고 다른데 집중을 하다보니까 사진은 솔직히 신경 쓸 결의를 했었어요 솔직히 저 다른 기운에 계속 복원이라고 여러분들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거기 있어요? 응? 혹시.. 뭐야..?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에어컷 ㅋㅋㅋㅋㅋ 여러분들 제가 아까쯤에 그 벽에 나오면서 비친다고 비쳤는데 처음에 아까쯤에 초반에 입구에 있던 그 사진 뒤바뀐 사진이었죠? 맞죠? 거기 따로 떨어지던 그 사진이 그 첫 번째 그 사진이었죠? 원래 그 사진이죠? 맞죠? 여러분들 근데 지금 거기 가 있었던 거잖아 맞지? 깜짝이야 일단 사진.. 그 다음에 TV.. 뭐니깐..? 뭡니까..? 뭡니까..? 뭡니까? 말.. 말로 합시다 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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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시다 말로 합시다 말로 합시다 말로 합시다 그만해 그만해 말로 합시다 그만해 말로 합시다 뭐야..? 뭐야..? 깜짝놀놀어 잠시만요 봤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할메이요. 할메이요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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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듣고 계시죠? 이제 매번 말하기도 지겹다. 말로 합시다. 혹시 원하신게 있으시오? 내가 해드릴게. 뭘 태워 드릴까? 뭐 가지고 가실 것이 필요해요? 여기선 얘기가 안되겠어. 내가 좀 깊숙이 들어가야될 것 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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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스트가 내려와는 것 같아. 얼마나 더 하기 싫어지실까요? 얼마를 더 하기 싫겠습니까? 매히 있으세요. 화 좀.. 푸시고.. ีaday를 합시다. 나 여기 있을게라고.. 자 이제 그만 하지 마라 하지 마라니까 진짜 그만 좀 합시다 이제 자 이제 꼭 그렇게 해야되겠어 진짜 혹시 누구랑 가.. 진짜 하지 마라니까 좀.. 뭐야 지금.. 나 진짜.. 진짜 그만 좀 합시다 진짜 진짜 그만 좀 합시다 진짜 이제는 그만 좀 합시다 여러분들 대화가 안 될 것 같네요 그냥 일체 뭐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매번 올 때마다 대화를 못해서 아쉽긴 하겠죠 하지만..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안됩니다 아셨습니까? 산 사람 대 죽은 사람 산자 대 망자 대화는 이렇듯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로 온 것은 이러려고 방송으로 온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레전드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만약에 레전드가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보기 좋고 대화도 할 수 있으면 더한 만족감은 없겠죠 근데 여기 온 것은 제가 이렇게 하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다..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 건데 이렇게 좀.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